1 어 1 남았다 1 아 쫄 필요 없어 얘 죽으면 다 죽어 이 기능을 열어줘요 이 기능을 열어줘요 이 기능을 열어줘요 이 기능은 지경이 아니라 그 지경과 지경이 모두 이 기능을 열어줘요 이 기능은 이 기능을 열어줘요 너는 저에게 답을 답했죠 이제 나처럼 이것은 이곳에 대해 이쪽을 제기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게 뭔 일인지 원 돈 좀 더 원 자 필요없는걸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의미가 없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얜 죽었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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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아 피아노 겨울의 부산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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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 자아가 죽을려 hacer 아님 죽는 자아가 죽은 자아가 과 파악 이 엑스페디션은 최선의 성공을 할 수 있군요. 음 어쩔 수가 없다 한번 야용해야지 설크린다. 싸움은 아직 승리할 수 있다 복사중 외부가 보컬을 지키는 타임 설크린다. 그리고 이 둘의 위치가 바뀌었어 왜 나 왜 갑자기 그걸 이제 알았냐 이 둘의 위치에 빠진 것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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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에 빠진 것입니다 그 irritation 피해!! 연올 coś지 맞자! 금방 Khorsuch가 도착하였는데 어차피 미션은 더 큰 흐름이 더 억지될 것이다 Beek-신상태의 중요한 것들을 격한 것 같은 것이다 질병 걸린 애들이 참 많다 투명의 투명이 투명이 더 네원의 투명이 이류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사람은 위험성과 존재성과 존재성은 모두 똑같이 되죠. 물론 참고로 모드를 쓰면 이렇게 바꿔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풍족해지지만 변기창 레벨 4의 갑옷 재즈창 사라 그 정도면 거의 그냥 만렙이라는 거잖아 더 올라가야 한다는 건가 뭐 아무튼 사망자가 안 생긴 게 어디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õ ھ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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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잠깐만 그런데 아 성녀가 성녀가 없겠지 지금 애들 그래도 내보내는데 그래도 좋은건 입혀주고 가야지 문제가 없나보네 그리고 아 얘가 저녀석이 대신 그 역할을 해주면 되니까 문제 맞겠네 야영방지는 쟤한테 맡기면 될 것 같은데 아 얘 데려가면 위험한데 아 뭐 어때 어차피 뭐 위험할게 뭐가 있겠나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A testament to my failures. It must be destroyed. In Radiance may we find victo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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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땅굴 이벤트 덕분에 In Radiance may we find victo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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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룹이 더 높아진다 정의의 맥주가 생기고 하나의 원인으로 만들어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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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wounds of war can be healed, but never hidden. 이 아래에 보면 있을 겁니다. A handsome reward for a task well performed. Compassion is a rarity in the fevered pitch of battle. The wounds of war can be heale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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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rage. And rage. And rage. The wounds of war can be healed.